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생각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한 가운데 주님이 한 가정 한 가정 지켜주시고 이로 인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가정들이 많게 해주세요.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. 부모님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 자라게 해주세요. 주님 오실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가족 모두 구원받아 심판대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. 술 담배를 가까이 하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. 매일 밤 술 담배를 하는 것을 대신하여 빨리 예수님 믿고 매일 밤 우리에게 성경을 읽어줄 수 있는 아빠가 되게 해주세요. 엄마를 위해 기도합니다.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엄마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세요. 할머니, 할아버지, 아빠와 엄마, 형과 나 3대가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함께 전도하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.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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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